2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 그러네.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지. 아 이거 아직 얻어놓아놨어. 거기다 넣어놨는데. 아니 물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닦아야 되는데. 아이고 고등어. 오늘 송학맨 첫 손맛 봤습니다. 아 이게 전부 다 한 마리. 오늘은 한 마리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왔어 왔어. 이야 대박 대박 우와. 히트 히트. 3마리 3마리. 와. 그 멈추리는데 10초 달리기로 했어. 아이고. 수고하셨어. 머루 화이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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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3마리 3마리네. 3마리. 이제 고등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놓은 게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밑밥을. 네. 뿌려놓고 이제 우리 칩이 쌓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이제 보고까지 들어왔는데. 이 작은 것들은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살려줘야죠? 네. 저는 고등어만 놀입니다. 오늘. 네. 이야 고등어 빠진다 빠져. 네. 아니 감성보호 새끼들. 너희들. 거기서 뭐하고 있니? 살려주고. 이야 보고 보고. 그거는 형님이 좋아하는 건데. 어? 수고하. 저리 가. 오늘도 봐줄 거야. 이야. 여섯 마리. 아까 같아서는 고등어 한 마리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죠? 그니까요. 아. 때가 되니까 나오네. 맞아.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나오네. 자. 네. 고등어 살판 났네. 고등어 살판 났어. 이야. 때깔 좋아. 때깔. 너무 먼데? 거리가 멀어요. 자. 고등어가 막 쌓여 갑니다. 와. 이제는 어물전 차려도 되겠어요. 뭐야. 또 잡으신 거야. 이야. 오늘 날르네. 날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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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모름만 잡아 나와요. 계속. 와. 하. 대박. 한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자. 다섯 마리. 왜 다섯 마리. 요번에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자. 자. 고등어 사세요. 들어간 것만 나중에. 이거. 모루. 모루TV님이. 오늘 지금 잡은 건데. 21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한 두망에 21마리. 이야. 아. 대박. 아. 분배 다 됐어. 응. 내가 분배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 하하하. 어. 불만 없지 나. 끝. 아우. 나 이거 촬영 좀 해야돼. 오늘 모루님이 제일 많이 잡았어. 고기는 자금이. 나이랑. 산이.